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11월 17일 금요일 KBC 모닝 730입니다. 10년 가까이 이어져오던 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릴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계치에 다다른 가계부채가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특히 광주, 전남은 가계부채 가운데 제2금융권 대출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그만큼 불안 요인이 크다는 관측입니다. 이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45살 김모 씨는 올해 초 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. 싼 이자가 대출을 받은 가장 큰 이유인데 넉넉치 못한 살림살이에 혹시나 금리가 오르진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. 최근에 계속 지속적으로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다들 예상하는 부분이 있어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좀 많이 부담스럽고 이달 말 금리 인상에 이어 내년에도 한두 차례 더 올린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어서 대출금리 부담이 터질 상황입니다. 실제 대출금리가 1%포인트 오를 경우 광주, 전남 전체 가계가 추가 부담해야 할 이자 규모는 연간 4,300억 원에 이릅니다. 특히 광주, 전남은 제2금융권 가계 대출 비중이 55.6%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위험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. 시중은행에 비해 제2금융권의 대출금리가 크게는 2, 3배 정도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. 제2금융권에 대한 대출 비중이 타지역에 비해 높은 광주, 전남 지역은 채무사만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 더욱이 올해 광주, 전남의 제2금융권 가계 대출은 지난해보다 6.2% 늘어난 1조 3,80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. 제2금융권 등이 리스크 관리를 이유로 연체가 발생하기도 전에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 회수에 나선다면 지역 경제가 급격히 경짓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. 저금리 시대가 끝나가면서 한계점에 이른 가계 부채가 반등을 노리고 있는 지역 경제에 발목을 잡지 않을지 우려되고 있습니다. KBC 이준호입니다.